맛있습니다. 맛있네요. 맛있어. 맛있어. 뭔가 육수가 진하고 말로 편할 수가 없어요. 네. 김치찌개, 해미 역시 최고예요. 한 0.2점 정도 되지 않나요? 들어갈 대로 퇴근하고 있습니다. 기름 자체에서 마른 향이 나와서 훨씬 더 맛있는 걸로 할 수 있어요. 김치찌개의 가장 중요한 엽화점입니다. 이게 그 핵심입니다. 그냥 이게 물을 넣는 것보다는 귀찮다고 해서 그 전날에 미리 물, 멸치, 새우, 다시마, 멸치 가루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 안에 이제 다시마, 멸치, 새우가 있습니다. 겉안에 다데기가 있습니다.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, 설탕 등 갖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지금 넣는 것보다는 숙성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맛있는 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다시마 그리고 수 없어요. 8oda